지금도 너무나도 열기가 뜨겁지만 우리 기사를 보셨는데 첫날 도착했을 때부터 공항에서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태국에 계시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일단 제가 첫날에 태국에 도착했으니까 오늘이 풀린 날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 아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아셔서 경험이 이 분석들의 피해시 이 분석들의 그 분석들의 비닐을 말하고 이 분석들의 공연에 기사에 그 분석들의 이를 감사합니다 패털씨는 어떠셨나요? 어제요? 네 제가 이렇게 해외에 서울대 팬미팅 하는게 좋은데 처음이라서 너무 팬미팅이라고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 났습니다 어제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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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s 그저 다 한국에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또 어떻게 하면 저희의 마음을 이제 태국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또 긴장된 상태로 왔었는데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또 지금까지 너무 많은 호응을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부터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소의하라 생각하십니까요 한국에서부터 전달 도와줬고 한국에서부터 전달하러에게 전달 것 같고 한국에서부터 전달을 한 돈이 많아지고 최 Police에서부터에prem한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인가요? 이 노래는 한국인가요? 이 노래는 한국인가요? 태국은 오고싶은 나라였는데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환대를 해주셔서 저는 일단 무척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있으면서 붕바ço커리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고 이제 방금은 대기실에서 진짜 태국 코코넛을 맛보는데 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남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공연을 오게 됐는데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멀리서도 오실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손등이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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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ㅎㅎ ㅎㅎㅎㅎ 필리필 소녀. League Hat Won Win建ồng important. ф ef 바보하라 어 seria 화 화 65 이번 demo 정확하게 아래가 우리의 주인공이 마찬가지로 더 아시우를 플러스에 세상에 다신가 바앗 뜻만 더resses oro Taewyeon씨도 너무 필수한 것이라서 춤을 추신 것 같아요 나 encanta 융국이 노래를 너무 잘 놀랐는데 Supreme 그 대낭 MORNING 한ислumble 근데 저희는 나의 기름을 보냈잖아 그곳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해서 이 분은 저희는 프랑스에 저희 모두 보라색 복빛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너무 떨려요 진짜 그가 몇 분은 태국에 처음이시죠? 그쵸 와아 처음으로 태국 오시는 분 와아 동구에서 와아 와아 아 아 아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몇 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태국에 와서 이거는 꼭 꼭 해보기 싶었다 아니면 이것도 꼭 먹어보기 싶었다 이런게 있었을까요? 어 저는 아 너무 많이 아 아 저는 사실 마사지를 이제 한 달 전에 처음으로 받아봤거든요 네 한국에서 이제 타이 마사지를 받아봤었는데 태국에서 현재 마사지를 네 네 네 그래서 태국 마사지를 꼭 알아보고 싶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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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라고 에서는 이 보고싶은게 있었는데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만났는데 어떠세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을까요? 저는 저는 파타야에 정말 가로우시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카우산 노데들을 구경하고 싶으세요 그냥 카우산 노데들을 구경하고 싶으세요? 카우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걸 알아보기 때문에 누가 누가 이동을 가을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태국 조이플들은 약간 만능 같지 않아요? 마사지도 할 줄 알고 다른 분들도 있을까요? 먹어보고 싶은데 네 네 태국에서 무예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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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예타이 할 줄 아신대요 무예타이 할 줄 아신대요 무예타이 할 줄 아신대요 혹시 무예타이 아까 아까 그거 뭐였죠? 망고 아 망고 잘 봐 망고 스티키라이스 네 망고 스티키라이스 아까 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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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스티키라이스 만들 줄 아시는 분들 와 와 저희가 저희가 다 태국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아 네 근데 조이풀 여러분들이 대기실로 워밍이 와 와 정말 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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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죠 뭔가요?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한국어로 읽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읽으세요 네, 병아리는 김돈아 원래 김동한인데 사실 그는 김동한 근데 모든 분이 참을 경우에는 김돈아 제위 제1개 멤버 한국어로 좀 알려주세요 그는 정말 동한이 가끔은 그는 제 기억에 관한 일단 현빈 형부터 말하면은 난 러닝 잡힌 현빈 현빈 형은 매일 얘기에요 장난을 치려고 가다가 한 3미터 근체만 가도 갑자기 깨요 아 그리고 현빈님 조금 만ultural 인가요요 welcome 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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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헠허허허허 Giving 이하은 게 primer 여긴 그러니까 구글에 carries오는 Python 아 değer primer 그래서 이불을 깨끗히 자서 항상 얼굴을 확인을 못 해요 드디어 그루를 rectangle 가지고 있는 얼굴을 보고 오는 거상상 breadth 많이 보는데 ㅋ 형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어가оме 격려 코넘깝? 우리 상균형은 신뢰에 불구해 2개가 많아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매일 부동전은 자신이 부동무? 저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그Any지 손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네, 좋은데요? ??? 하하 motivation 하하 하하 미션 하하 당신이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은 켄타씨 들어가면 되나요? 켄타씨 전 버릇 와콘 켄타 켄이 랏 켄이 랏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켄타 형은 켄타가 사실 우리 멤버들 전부 다 약한 편인데 켄타 형은 항상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항상 보면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 거꾸도 루요? 네 그니까 모든 사람은 스마싱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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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건 precond within 아 끝나고 오케이 последни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힌트 잡고 다음 분 와 많이 했네요 많이 했네요 아 아 요 아기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 안의 가수 아, 나야, 나 너 그럼 가만있어 나 그럼 가만있어 아니, 파사 타이란 깊고 계산 고생하기로 하고 다음 애교해둬나이카 두 개산 놀라울 거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얀거의 눈에 찍어드려? 자막을 보여주고 싶어서 에효이을 좀 보여줘서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몰랐네요 에이 컴퓨터가 아니야? estabele Bel priced 에이 컴퓨터가 아니야? 예배하다가 앞에서 한번 더 해주세요 켄타 별명이 켄타 별명이 큐티 섹시거든요 동생이 막 와아 카올로도 에이 컴퓨터 큐티 섹시로 하냐 그래서 어마어마 할겁니다 워 에이 컴퓨터가 나자니 와아 뭐 아 casial 바로 모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왜 왜 왜 이렇게 애교를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기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서 하니까 앞으로는 한국에 대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알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한국어니까 좀 한국어 영어 네 춤추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오늘은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될까요? 그러면 좀 앞으로 모셔서 부탁드려요 노래 네 짧게 나의 가 감사합니다 나의 가 음 아 오늘은 너의 내 이름으로 걸세스 비꼬 참 안다와 너의 스튜 단수도 정해도 네 멋대로 네가 어떻게든 맞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걸세스 네 세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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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그 소리가 너무 세크시 푹 라오는 거 하나 룸 거 많아 네 오 액션 상규는 가장 섹시한 춤을 출 수 있어요? 상규는 가장 섹시한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럼요, 나만의 섹시한 춤을 출 수 있어요 앞에 보실게요 혹시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노래 준비되어 있을까요? 노래 있을까요? 노래 있을까요? 상규씨, 무관주라고 하십니다 딤가르히버와 휘미 댄서 좋아해, 좋아해 시작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켄타가, 켄타가 뭐하는 거냐는데요? 켄타가 뭐하는 거냐는데요? 켄타가 뭐하는 거냐? 이게 아무래도 노래가 없으니까 조금 심심한데 제가 섹시한 표정을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켄가 뭐하는 거냐? 켄타가 뭐하는 kara 더 뭔opf Energie WILLE이 10 parte 켄타가 뭐하는 거냐고 공락콘 감사합니다 영국씨 한국어예요 한국어 하트 코러쉬 선배님의 노래 우주 전화가 오 키가 왕 영어 국회 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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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알겠습니다 아무 노래나 원하시는 거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크러쉬 선배님은 다른 노래를 부르세요? 깐깐 걸어프레, 건쿠트, 크러쉬, 이 분이 모르지 않을까 오케이 네, 부탁드립니다 잊어버리지마 잊어버리지마 널 잊어버리지마 널 잊어버리지마 마지막으로 홈피스 니아 까 ůaremos 라면자 대답 예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희핫 substrate 골고의 half 아 퀸 과 더 예 마 마 하는 거죠 으 іл 생긴 거 같아요 오오 옥바 잘생겼어요 귀엽고 잘생겼어요! 욕심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섹시임 그러면 정말 섹시한 표정으로 섹시한 표정으로? 노래 순서리 노래 순서리 마지막 lose 심사? 정말 그립되어. 다가올거라 하다가 까리 어려워요? 안에. 감사합니다. 정말. 젠장. 지금 우리가 많은 질문을 대답해 왔지만 다음 공예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잠시 태장에서 준비 부탁드린거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감사합니다.